중복된 항목 제거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입력된 데이터 중에 중복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중복데이터 1번 시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셔서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기능을 클릭합니다. 현재는 모든 셀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셀이 혹시나 같은 내용이 중복된 게 있다면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를 수 있겠지만 현재 문제에서는 모든 필드가 아니라 모든 선택을 일단 취소 한번 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회원명과 주소를 가지고 두 개의 필드만 가지고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나 남겨놓고 중복된 데이터는 제거하겠다. 두 개의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면 중복된 데이터가 있었나봐요. 세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아홉 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데이터가 제거가 될 때는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위쪽에 데이터가 남고요. 아래쪽에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첫 번째 중복 데이터 예제 실습해 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복 데이터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현재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신청 대상과 수강 요일을 기준으로요.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제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목요일 초등학교의 목요일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찾아서 첫 번째 건 남겨놓고 아래쪽에 데이터를 삭제를 하겠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하신 다음 모든 필드를 기준으로도 작업할 수 있지만 현재는 모든 필드가 아니니까 모든 선택을 취소 한번 하시고요. 신청 대상과 수강 요일을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서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데이터 예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